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교과서는 88, 89페이지, 그 다음에 프린트는 8페이지하고 9페이지에 이르는 부분까지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바로 박정희 정권이 어떻게 등장했었는가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이 박정희 정권이 어떻게 끝나게 되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 뒤를 이어서 바로 박정희 정권의 후계자들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었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바로 새로운 군부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저항을 해나갔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바로 2번 민주화운동이 전개되다에서 1번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면 다음 같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11.6 사태로 인해 가지고서 바로 박정희 대통령은 서거를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었었냐면 이때 당시에 김재규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체포를 당하게 되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김재규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빡빡이 아저씨 있죠. 바로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전두환 씨.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전두환은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 전두환은 바로 육군 내부에 하나회라고 하는 자제적인 조직을 갖고 있었어요. 원래 육군 안에는 조직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전두환을 따르는 그런 조직이 이때 당시에 존재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전두환은 바로 그 조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처음에는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을 조사한다는 그런 명목이니까 열심히 조사한 척 하다가 사실상 이때 당시에 12월 12일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자기의 상관을 냅두쳐버리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자기의 상관을 내쫓게 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었던 최규화 대통령에게 바로 허가를 강제로 받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결과 이때 당시에 전두환은 아직까지는 최규화 대통령이 국가를 통치하고 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었겠지만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최규화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고 나서 임시적으로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최규화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최규화 대통령이 바로 국가를 다스리고 있는 형태이긴 했었지만 실질적인 모든 권력을 이때 당시에 이 12.12 사태로 인해가지고서 전두환이 장악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여기 보이다시피 전두환 중심으로 신구문과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그런 사태를 일으켰으니 그게 바로 12.12 사태였던 것이에요. 근데 국민들은 이때 당시에 군대 안에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렸던 사항은 아니었었습니다. 즉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나서 바로 그 뒤를 이어서는 더 이상 박정희 대통령을 뒤따를 수 있을 정도의 군대 쪽에서의 건물이 없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바로 이른바 민주화를 부르짖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전부 다 나서가지고서 이틀 당시에 민주화 시스템으로 돌아가자고 열심히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1980년 5월까지 있었던 바로 서울의 봄이라고 불렸었던 대대적인 시위 사태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바로 대학생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참여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자 보니까 이틀 당시에 바로 새롭게 권력을 잡았었던 전두환은 이제 이들일 것을 우리는 신군부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군부 세력이니까 이 신군부는 당시에 바로 이러한 시위활동 같은 것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전국에다 다시 한 번 더 비상계엄을 실시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밀리게 된다고 한다면 새로운 군부 세력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제2의 박정희 시대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질려버렸었던 국민들은 이거에 대한 저항을 산발적으로 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두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시위를 하는 세력들에게 바로 어떤 한 곳을 타겟으로 삼아가지고서 거기를 확실히 밟아주게 된다고 한다면 나머지 지역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항을 하지 못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가졌던 것이에요. 바로 전라도 광주 지역을 타겟으로 삼게 되는 상황이 벌였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광주에서 일어났었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사건의 시작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전기에서는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사실 서울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도시와 같은 여러 군데에서 전부 다 신군부의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백의모 시위같은 것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었었어요. 그리고 전라도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때 당시에 신군부에 대항을 해가지고서 여러 차례 걸쳐서 대학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시위활동이 열심히 벌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전두환은 바로 이때 당시에 이 광주 지역에 있었던 시위를 확실하게 진압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갑작스럽게 뭐 귀신 잡는 해병대처럼 해병대에 거의 버금간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바로 우리나라의 특수부대인 공수부대를 바로 이 광주 지역에다가 파견을 해가지고서 본격적으로 이때 당시에 시위대를 막 진압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만 당장 쏘지 않았을 뿐이지 당시에 이 진압군들은 자체적인 공봉을 들고서 시위를 하고 있었던 대학생들을 향해서 달려가가지고서 그들을 열심히 두들겨 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시위가 일어났다가 해산되고 일어났다가 해산되고 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버지게 됐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일부 지역에서 공수부대가 시민들을 향해가지고서 총을 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대방이 몽둥이를 들고서 쫓아오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간에 이것을 피하면 그만하긴 하겠지만 총을 쏘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피하는 것은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을 쏜다고 하는 것은 널 죽이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니까 이것은 거의 같은 하늘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것이죠. 그리고 시위대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진압군들이 자기네들이 향해가지고서 총을 쏜다는 것은 그만큼 바로 이 시위대가 굉장히 힘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해가지고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의 시위대는 우리들도 총 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겠지만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군대 한번 갔다 오면 어쨌든 간에 병장으로 전부 다 제대해가지고서 군생관이 어떻고 하는 그런 말들을 술자리에서 많이 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전라도 광주 지역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었겠죠.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전라도 광주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진압군들이 자기네들에게 총을 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안되겠다 싶은 나머지 당시에 바로 예비군 훈련장 같은 데서 보관하고 있었던 그런 총 같은 것들을 탈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때 당시에 그들을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저들이 바로 우리가 현재 총으로 무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함부로 총을 쏘아 대지는 않겠지 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순식간에 시위대들이 순식간에 시민군으로 조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약간의 전투가 실제로 보여지기도 했었고 결과적으로는요. 이때 당시 시위대가 전라도의 도청을 이때 당시에 점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 공수부대가 공수부대뿐만이 아니고 여러 개의 부대들이 여기 와가지고서 실제로 이러한 전라도 지역에 있었던 그런 시민군들을 향해 가지고서 싸움을 거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전라도 도청을 시민군이 점령하는 것을 그냥 눈뜨고 봐줍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다 보니까 시민군들이 이때 당시에 거의 도착을 했을 때 이 도청을 점령하게 된다고 한다면 전라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을 바로 시민군이 장악을 한 거니까 이쯤 되면 이제 군부가 자기들에게 바로 협상을 벌이러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바로 이 군부에게 협상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군부에게 약간이라도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좀 수상한 사람이다 싶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군부에게 넘겨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무질서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이 광주 지역에 시민군이 장악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그런 약탈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도둑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동네에 있었던 그런 아주머니 뭐 이런 분들 시장에 있었던 그런 아주머니 같은 분들의 경우에는 시위 활동을 나가고 있었던 남편이라든가 자기 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밥이 하도 해줘야 된다고 하면서 누구든지 간에 서로 밥을 해가지고서 시민군들에게 막 나눠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진짜 원했던 것은 이 땅에 제대로 된 민주화가 실시되는 것을 정말 원했던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광주 바깥 지역에서는 광주 지역을 그렇게 보지 않았었습니다. 왜냐. 보수 언론들을 비롯해서 당시에 모든 방송사들은요. 광주 지역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을 바로 시민군들이 갑작스럽게 폭동을 일으켜가지고서 진압군들을 내쫓아버렸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진압군들의 일부가 실제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는 식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대서특필을 하고 이때 당시에 바로 광주 지역에 들어왔었던 공수부대를 비롯한 여러 개의 부대들이 바로 시민군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뉴스 같은 걸로요. 실제로 그리고 이때 당시에 막 사방팔방에서 총결정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 이때 당시에 광주 시내에 있었던 바로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있었던 그런 방송국에서 흘러나오던 노래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신군부가 광주 지역을 철저하게 고립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바로 다른 지역에다가 광주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식으로 호도를 하게 되면서 자기네들이 바로 광주 지역을 진압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려고 했었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실제로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시민군이 광주를 점령했을 때 이때 당시에 후퇴했었던 모든 진압군들은 사실은 광주 지역을 완벽하게 그 누구도 여기를 들어갈 수 없도록 확실하게 포위를 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이렇게 확실하게 포위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라도 함부로 이 광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보일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 이때 당시에 이 광주민주화운동을 촬영했었던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도 쉽게 이것을 촬영해가지고서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한 독일인이 우리나라의 택시 운전사 이분 있죠. 이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광주민주화운동을 실제로 촬영을 해가지고서 해외에다가 대서특필하게 됐었던 특정을 낸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 사연을 가지고서 실제로 이제 영화를 만들기도 했었었죠. 여러분들 바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광주 지역에 있었던 시민군들은 진압군들에게 협상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때 당시에 진압군은 계속해서 답변을 주지 않았었었죠.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셨었냐. 바로 얼마 후에 드디어 바로 이 진압군은 동시에 여러 개의 군대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서 바로 전라도 도청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탱크를 앞장 세워서 쳐들어가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양측에서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산발적인 그런 총격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당연히 시민군은 패배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전라도 광주 지역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망월동 묘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망월동 묘지에 가게 되면 이때 당시에 돌아가셨던 많은 분들을 묻은 무덤 단지가 엄청나게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대학교 때에 선생님의 학과에 있는 학생들과 같이 바로 그 지역에 있었던 기념관을 한번 들어가가지고서 광주민주화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었었는가에 대한 것을 소개를 하는 기념관을 한번 실제로 봤었어요. 그때 당시에 선생님과 같이 갔었던 많은 친구들은 처음에 들어갈 땐요. 그 안에 들어갈 땐 서로 막 웃으면서 제잘제잘 거리면서 들어갔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서 바로 나올 때는 남자라도 눈물을 있던 당시에 훔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많은 충격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부 사람들의 경우는요. 탱크 앞에 서가지고서 탱크를 막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가 나중에 탱크에게 머리가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군인들이 총을 쐈었던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총알을 맞고서 죽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항복했었던 시민군들을 이때 당시에 공수부대가 몽둥이 들고서 무지하게 두들겨 패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돌아가셨었던 그런 많은 시민군대의 시신을 붙들고서 바로 많은 어머니들이 여기에 대해서 통곡을 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아직까지도 그 시신 자체가 발견이 안 된 사람들도 있어요. 이때 당시에 실종되거나 돌아가셨던 분들이 몇 천명이 넘는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우리나라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6.25전쟁 다음에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셨었냐. 시민군은 그만 진압당하게 되고 진압군은 도청을 장악하게 되면서 광주민주화운동은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정신을 담았었던 기록물들은 지금까지 남아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민주화를 열망했는지를 알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증건물로 남게 됐었어요. 바로 그런 증건물들이 이때 당시에 민주화와 관련돼가지고서 바로 세계 유네스코 문화재에 등재가 된 것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운동은 시민들의 민주화 열망이 얼마나 셌었었는지를 이때 당시에 보여준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80년대 민주화운동에 실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민주화운동들이 광주민주화운동을 보고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후에도 이러한 운동은 필리핀이라든가 타이완이라든가 중국의 천안문 사태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민주화운동 등 바로 아시아권 국가의 민주화운동에 실제적으로 되게 많은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서도 미얀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광주민주화운동 같은 것을 배우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현재 있기도 하죠. 미얀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약간 좀 내전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자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5.18 기록부는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서 등재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민주화 부분에서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광주민주화운동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서 전두환은 권력을 잡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주민주화운동이 진압당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폭력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많은 민주화를 열망했던 사람들은 일단은 광주의 상황을 보고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서 함부로 시위 같은 것을 하지 못한 그 틈을 타가지고서 전두환을 중심으로 쓰는 신군부는 당시에 바로 직접적으로 권력을 자기네들이 장악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을 하고 두 번째 대통령이었던 최규화를 축출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자체적으로는 바로 사회를 정화시킨다는 명목 하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볼 수 있었던 깡패라든가 그 다음에 거지라든가 떠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정신을 재교육시키겠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삼천교육대라고 하는 곳에다가 보내버려요. 거기에서 유격훈련 같은 것을 유격훈련보다 훨씬 더 심한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훈련들을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나이가 적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엄청나게 막 시키는 거예요. 시키고 그 사람들을 방면해 주는데 실제로 이때 당시에 여기에서 훈련을 받다가 죽었던 사람들도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전혀 깡패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불황저도 아닌데 당시에 군인들이 잘못 봐가지고서 들어간 경우도 정말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깡패라든가 불황자라든가 아니면 거지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깡패가 되고 싶어서 거지가 되고 싶어서 불황제가 되고 싶어서 된 것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 먹었다고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정신을 재교육받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삼천교육대에 보낸다라고 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들의 인권은 완전히 무시된 것이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 전두환 정부는 자기네들의 말을 안 듣거나 아니면은 사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겉으로 더럽게 보이거나 아니면은 뭐 잉여인간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전부 다 삼천교육대에 보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리는 좀 깨끗해 보셨어요. 왜? 거지들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지 같은 건 사람들도 전부 다 삼천교육대에 가버렸는데 이때 당시에 누가 강신장으로 거지가 되려고 길바닥에 나아앉으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반대파 세력들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언론을 통폐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언론 쪽에서도 좀 문제는 있었어요. 생각보다도 너무 많은 방송과 너무 많은 신문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개의 신문사와 그 다음에 방송 쪽에서는 가짜 기자까지 나와가지고서 바로 당신 지금 비리 젖은 거 내가 신문사에다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내 입을 막으려고 한다는 돈 내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자를 사칭해서 나쁜 짓을 벌이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었어요. 하지만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원칙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전두환은 기존에 있었던 언론사들이 너무 많다는 명목 하에 이것을 전부 다 싹 다 다 통합을 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개의 방송사도 이때 당시에 없어지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신문사들이 전부 다 하나로 합쳐지거나 아니면 망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라 볼 수 있겠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권력을 잡았던 전두환에게 바로 좀 아부를 떠는 그런 방송사라든가 아니면 신문사들에게 특혜를 줬던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자 이후에 바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박정희 정권은 후반부에 유신놈법을 만들었을 때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걸 통해가지고서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죽게 됐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여전히 유지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전두환은 이때 당시에 바로 각 지역에서 전두환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표를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이때 당시에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유신놈법을 다시 한번 폐지한 다음에 대통령은 원래 여러분들 계속해서 중임으로 뽑힐 수가 있는 것인데 전두환은 스스로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박정희 대통령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 딱 7년 동안만 통치를 하겠다. 그리고 딱 한 번만 대통령을 할게. 날 믿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통령 간선제로서 이때 당시에 개헌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여기에서 대통령 선출이 되게 되었던 것이겠죠. 바로 이때 당시에 전두환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바로 그 수립되었던 전두환 정부를 읽어서 우리는 제5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형식은 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국회의원들도 있어야 됐었어요. 때문에 이때 당시에 전두환은 기존에 있었던 공화당 조직을 나름대로 자기의 유리한 방식으로 바꿔가지고서 이른바 민주정의당 혹은 민정당이라고 하는 당으로 이것을 바꿔서 창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때 당시에 전두환은 우리나라의 제12대 대통령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두환 정부 제5공화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음 같은 것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이 전두환 정부는 약간 좀 머리를 잘 썼어요. 이때 당시에 바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국민들이 되게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좀 풀어주려고 한 노력을 조금 보이긴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서도 바로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은 전부 다 확실하게 밟아버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강압정책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전두환 정부에게 저항하는 그런 언론사들은 싸그리다가 통폐함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뉴스도 정부의 유리한 방식으로만 뉴스를 만들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뭐 일제시대처럼 뉴스를 거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 안 되는 사람들 전부 다 3천 개월 동안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의 이런 열망을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이다시피 유화책으로는요. 바로 이때 당시에 박정희 정권 시대 때 계속해서 시행했었던 야간 통행금지라고 하는 것을 해제를 하게 돼요. 이때 당시에 밤중에 바로 돌아다니는 사람들 경우에는 북한하고 연락을 주고받기 위한 간첩이 활동하려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식으로 간첩을 쉽게 색조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밤에 돌아다니는 것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을 이때 당시에 전두환 정부가 해제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학교를 다닌다면 반드시 입어야 됐었던 교복을 자율화 시킵니다. 바로 이때 당시에 이 교복 자율화 세대가 선생님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서 교복 자율화가 이루어지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가의 무력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 것을 제외하고 나서는 여행을 위해서는 해외로 나가는 것을 국가가 사실상 금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느 정도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때 당시에 대한민국을 넘어서 해외로까지도 나가서 여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었죠. 그리고서 어느 정도 성과가 올라가야 됩니다. 바로 이 전두환 정부 때에 국제정세가 좀 좋아졌었거든요. 유가도 되게 낮아지고 물가도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고 우리나라 물건도 전세계적으로 좀 많이 팔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경제가 나름대로 좀 호황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됐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두환 정부는 이때 당시에 좀 자신감이 넘쳤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바로 그런 자신감을 국제대회를 유치해가지고서 이제 그 자신감을 나름대로 표출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실시했던 대표적인 바로 대회가 86아시안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전두환 정부 당시 때에 유치를 했었고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 때에 바로 실시를 했었던 88서울올림픽 같은 것들을 나중에 가서는 이제 실제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바로 5.18 민주화운동에서부터 바로 전두환의 권력 장악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했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프린트 8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2번 민주화운동이 전개되다. 1번에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에서 1번 신군부의 등장 별표 하나. 12.6 사태수수 과정에서 밑줄 빈칸에 적혔습니다. 전두환.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가 군사반란을 통해 정권 장악. 1979년 12월 12일입니다. 12.12 사태라고 얘기하죠. 보통. 자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면은 서울의 봄. 서울의 봄. 서울에서 일어났었던 민주화운동을 이끌어서 서울의 봄이라고 얘기하는데 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이 신군부의 퇴진과 계엄 철폐 등을 요구하면서 대대적인 시위를 하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잠깐 그 시위가 소감상태로 빠진 것을 이용해서 빈칸에 적혔습니다. 바로 신군부. 신군부가 비상계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민주화 시위를 탄압하게 됩니다. 자 5.18 민주화운동 매우 중요하겠죠. 별표 2개. 자 전개선 동그라미 1번. 전개 자체는 별표 하나 개최하세요. 광주 동그라미. 자 밑줄 치겠습니다. 비상계엄령 확대와 휴교령 반대를 위한 대규모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이것을 이끄어서 우리는 바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합니다. 빈칸에 적어주세요. 5.18 광주민주화운동. 신군부가 동그라미 2번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진압을 하게 됐었고 이것에 저항해서 동그라미 3번 시민군이 조직되었으며 이들이 바로 도총까지도 점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동그라미 4번 개형군이 빈칸에 적혔습니다. 광주와 외부로의 모든 연락을 전부 다 차단하고 봉쇄시킨 다음에 바로 얼마 후에는 탱크를 앞장세워서 도총까지 완전히 무적으로 장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 그 과정 중에서 많은 시민군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내용이고요. 프린트 9페이지에 넘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별표 1개만 의의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시민들의 민주화 열망이 반영되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1980년대에 민주화운동에 실제로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동그라미 3번 필리핀과 타이완, 중국 등의 아시아권 국가들에 빈칸에 적혔습니다.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주고 있어요. 실제로. 올 이후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 6월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다에 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별표 1개만, 정부의 수립에서는, 빈칸에 적혔습니다. 5 가운데 점, 1, 8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 진압 이후에 동그라미 1번, 대통령이었던 최규화를 밀어냅니다. 동그라미 2번, 삼청교육대, 빈칸에 적혔습니다. 삼청교육대를 운영하고, 동그라미 3번, 언론통폐합, 이걸 실시했으며 동그라미 4번, 통일주택국민회의를 통해서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11대로 대통령으로 당선됐었죠. 하지만, 잠깐 동안 대통령이 됐고, 국민들의 불만을 어느정도 잠재워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지탄의 대상이었던 유신헌법을 바로 폐지를 시킵니다. 동그라미 5번, 유신헌법 폐지 후 7년 담임의 대통령, 7년 동안 대통령을 하지만 바로 한 번만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헌법을 만들어요. 그렇게 하고서 대통령 뽑는 건 또 간선제로 뽑습니다. 간선제로 개헌, 밑줄. 동그라미 6번, 민주정의당이라고 하는, 민정당이라고 하는 당을 창당한 다음에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됩니다. 바로 1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간선제로 뽑혔습니다. 직선제가 아니에요. 자, 별표 하나. 전두환 정부의 경우에는 제5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전두환 정부는 바로 민주화 세력에게 강온양면책으로 대처를 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먼저 강압책에서는요. 동남 1번, 언론사 통폐합을 실시합니다. 1980년 11월 달에, 동남 2번, 뉴스검열도 합니다. 동남 2번, 사회기강을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빈칸해졌습니다. 삼청교육대를 운영하게 됩니다. 유화정책의 경우에는요. 동남 1번, 야간 통행 금지 해제를 하게 되었고요. 동남 2번, 교복도 자율화시킵니다. 동남 2번, 동남 2번, 해외여행 자유화를 실시하게 되었었죠. 그리고 그 외에도 각종 대회를 유치하게 되었었으니 바로 전두환 정부 때의 잠깐 동안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좀 호황의 시대가 오게 됐던 것이거든요. 바로 동남 1번, 86아시안게임을, 그리고 동남 2번, 88서울올림픽을 유치하고 86아시안게임의 경우에는 실제로 개최를 했으며 그 다음에 88서울올림픽의 경우에는 다음 정권이었던 노태우 정권 때에 개최를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놨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두환 정부가 흘렸던 그 피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전두환 정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벌을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전두환 현 대통령은 아직 돌아가시지는 않았었죠. 바로 이분은 아직까지도 자기 재산은 26만원밖에 없다고 여전히 말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은 그 책임은 절대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은 바로 대망의 바로 민주화가 어느 정도 완성되었던 그 시기에 대해서 6월 민주화 항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